롯데자이언츠 야구팬들은 왜 김태영 해설위원을 감독으로 원하고 있을까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인기는 있지만 실력이 없는 대표적인 구단인데요. 사령탑이 17번 바뀔 동안 우승은 2회에 그칠 정도이고 특히 제리 로이스터 감독 이후 7명의 감독이 계약기간 중도 퇴진했을 정도로 감독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구단의 최고 자산인 팬들도 하나들 손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가운데 래리서튼 감독의 자진사태로 인한 차기 감독 선정에 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롯데의 팬들이 원하는 감독상은 우승 청부사 김태영 해설위원으로 2015년부터 두산 감독으로 있으면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시키며 두산왕조를 1군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롯데 팬들과 김태영 위원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짝사랑은 아닌 상황으로 야구 해설 도중 롯데 선수단에 대한 여러 차례의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팬들 역시 커뮤니티 등을 통해 그를 차기 감독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구단 측에 의하면 현재 김태영 해설위원이 롯데의 새 감독 1순위인 것이 맞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는데요. 이는 이미 성적을 끌어올려 본 감독이고 어린 선수들과의 호흡과 현재 롯데가 리빌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영 위원이라면 팀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구단 관계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성민규 단장을 중심으로 한 프런트에 힘이 강해진 롯데가 과연 김태영 위원을 감독으로 품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감독 중심이 아닌 단장 중심으로 구단 운영 방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영 해설이 프런트에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에 성민규 단장의 반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롯데 자이언트의 구단주 신동빈 회장이 팀이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얘기한다면 김태영 위원을 선임하는 데에 분명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롯데 팬들은 김태영 위원 특유의 카리스마로 팀 전력을 모두 짜내 한국 시리즈까지 올려놓는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의 감독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 분위기를 잡고 선수단의 뱃머리를 똑바로 잡을 수 있도록 키를 놓지 않는 능력은 이미 오랜 시간 검증됐습니다. 다만 그동안 롯데의 감독 인사에 있어서 주로 부산 지역 출신이나 내부 승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김태영 위원은 롯데와 부산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도 마이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영 위원이 감독으로 부임하기만 한다면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신선하게 전환하기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충분한 상황인데요. 롯데 구단 측에서는 지금은 차기 감독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시즌이 끝난 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감독 후보 중에서는 최대어로 꼽히는 김태영 위원이 롯데의 새로운 수장을 맡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